다음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인데요. 이건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주의, 사용시 유의사항, 독성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요령이요. 그 다음에 제외대상은 원자력, 원자력 관련돼서,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법, 마약법에 의한 마약, 그 다음에 농약관리법, 농약 이런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수입 제조사는 양도시 이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되고요. 어떤 관리요령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해야 되고요. 용기 포장, 그 다음에 경고 표시, 수입 제조자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작성하는 것은 신뢰성 확보와 인용자료,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어떤 용어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수입, 해외, 수입, 중복, 어떤 시험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막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MSDS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은 그런 국가에 확실한 정보를 주어서 오용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경고 표시에는 제재, 용기, 포장 내용, 화학물질, 취급, 제재명칭. 제가 이렇게 키워드는 하나씩 하나씩 했어도 여러분은 간단하게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용기 표시도 하고 좀 그려 넣으셔야겠죠. 지금 문제 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대상,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된대요.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러지. 같은 업종의 평균 제외율 이상,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 업종 평균의 사망만인 제외율 이상,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사실로 은폐했을 때, 그 다음에 보고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았을 때, 보고를 게을리 했을 때죠. 중대산업사고 발생현장. 사망만인율은 사망근로자수죠. 사망재해자수예요.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곱하기 100 해줘요. 그래서 연간 공내 공사실적에 곱하기 노무 비율, 도구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무 비율을 곱해가지고 나눠준 값이 상시근로자수예요. 환산재해자수 나누기 상시근로자수 곱하기 100이고요. 안전보건 교육은 정순간 신작특기예요. 사업주는 작업 내용 변경할 때는 해당 작업이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MSDS 특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했을 때는 그의 그것에 필요한, 유해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정기, 수시 있죠. 수시 있고, 정수. 근로자, 근로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신규교육, 그 다음에 작업변경시, 특수작업, 특수작업, MSDS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작업. 요기의 시간이 6, 16, 1, 1, 2, 4라는 얘기예요. 6은 분기별이에요. 그러면 분기별은 4분기죠. 24시간. 연단이죠. 연단이. 관리자는 16시간이고요.